너무 귀여워! 하... 나 요즘 아프거든? 이 언니는 눈치 없이 사진이나 찍어대고 건들지 마라. 여기 보세요! 여기 보세요! 짜증나... 나 아프다고! 안 돼!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! 아우, ㅅㅂ! 나 아프다고! 아프구나...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라. 난 아프다고 말을 못 해. 증상이 나타났을 땐 너무 많이 아픈 상태야. 심하면 수술할 수도 있잖아? 수... 수술? 수술하는 거... 너무 무섭고 아파. 언니야 미안해... 이거 피펜 어헤드라고 집에서 미리 검사할 수 있는 건데 배변패드 뒤집어 놓고 쉬어를 받아서 시약 막대에 소변을 묻히고 1분만 기다려! 피펜 앱으로 촬영하면 10가지의 검출 항목에 따라 다양한 질병을 미리 알 수 있어. 좋냐?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제부터 잘 좀 하자. 5. 크림 FR 3. 크림 6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